안녕하십니까 강혁입니다. 이번 시간 현대로템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지금 상승 이후에 바닷건 깔려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살짝살짝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졸라 급등하기 전에 제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자 요거 지금 급등 나오기 저는 바로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재료가 필요하겠죠. 테마가 필요하겠죠. 그 테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철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철도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역시 현대로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맞습니다. 방산 관련된 거. 전투기 전차 뭐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에 따른 내용들이 진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태풍이 치기 전야인 폭풍 전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진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내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국내 최대 철도 전시에서 미래 패러다임.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수소 전기 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철도를 조금 더 미래화한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해외로 수출이 진행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현대로템 이집트 지하철 2호선 3호선 전동차 320량 제공한다. 요게 이제 4억 6천만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니까 지금 뭐 공색에 더 붙이면은 4천억 4천억 정도 넘어가는 규모다. 4천억 5천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규모의 수주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잘 쌓였는데 내년 것까지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로템 철도 방사는 뭐 수시로 이 내용들이 쌓일 수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요거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45조 규모의 도심 철도를 지금 지화화한다는 내용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 확실하게 가죠. 확실하게 가는데 바로 이 현대로템에서는 이 철도 철도에 올라가는 기차를 또 제공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다시 같은 테마로서 움직임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나와줘야죠. 우리가 이케아는 바로 현대로템의 방산. 방산이 진짜 잘 풀렸습니다. 방산이. 왜냐하면 바로 폴란드랑 이쪽으로 이제 수출을 시작했던 건데 그에 따른 성능이 너무 좋았어. 성능 평가를 시작을 했는데 같은 제트기라도 전투기라도 바로 우리나라 전투기가 굉장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자마자 우리나라와 계약이 된 거거든요. 거의 뭐 일단은 그걸 보고 반응을 봤을 때 딱 봐도 우리나라가 될 것처럼 이미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주가 지금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들 조금씩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대로템이 가장 강점은 역시나 철도와 방산을 같은 테마로 그러니까 같이 테마를 양수 겸장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앞으로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로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일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도 서비스 나와 있는 거 보여지고요. 디펜스 솔루션 들어가면은 차륜형 장갑차, 전차, 계열 전차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미래 무기 체계까지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보시면은 레일 솔루션, 아까 보셨다시피 레일 솔루션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철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이 현대로템의 매출의 반 이상은 철도에서 나와요. 근데 이집트로 수출하고 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부분 철도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레일 국내 최대 철도 전시회에서 또 이런 새로운 기차를 선보이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비율이 가장 높은 이 전동차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38%를 차지하는 방산물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 제트기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국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 계속해서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잠잠한데 사실 중동과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애매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미국도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전에 항상 중동 쪽에서 항상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항의라도 하듯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선거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듯 그런 내용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면서 주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기업 상세 자료, 기업 분석 자료, 기업에 대한 내용들 방산이면 방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바로 철도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리를 해왔는데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매수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최고점은 아니지만 업계 위에서 팔 수 있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만 따라가시더라도 현대로템으로는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1차, 2차, 3차 매수가, 목표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현대로템 상세 자료 통해서 꼭 수익 크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 번 보고 정확하게 한 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이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건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압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현대차도 특허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